촬영을 하고 각자 촬영할 거 있으니까 하고 그 딱 패션위치 들어가서 인사하는 자리였는데 딱 맞은 편이에요 아 진짜로? 그래서 둘 다 딱 눈 마주쳤구나 맞아가지고 둘 다 에이구 들어와서 안 했죠 그리고 이제 쇼하면서 이제 좀 약간 포지 잡고 좀 약간 봐야 되잖아요 그럼 둘이 또 장난쳤겠네 근데 둘이 계속 이러고 있어 쇼울이 거의 못봤어요